3월 1일 3일절에 일본에서는 지진이 두 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중부지역 기호영과 쿠릴렐도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장기, 중기, 단기의 모든 대지진의 전조현상들이 겹쳐져 있어서 최대의 위기 상황입니다. 또한 대지진의 전조현상인 이해연의 이상징역까지 발생을 하였으므로 모든 대지진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2월 15일 보름달 전후로 뉴질랜드와 바누아투 근처의 피지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므로 과거 데이터를 보면 뉴질랜드와 바누아투의 강진 발생 2주 후에는 일본에서도 같은 규모의 강진이 발생을 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2주 후인 매일 3월 3일 초승달까지는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일본의 지진은 매달 20일부터 다음 달 초승달 부근에 강진이 많았습니다. 최근 고래사체의 발견과 지진 횟수의 감소 그리고 관측사상 최대의 슬로우 슬립이 와카하메 안에서 발견되었고 미해연에서 이상징역까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3월 3일 초승달 전에 3월 1일 이래 지진 횟수의 감소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3월 2일 현재 방송 녹화 시간이 저녁 8시인데 현재까지도 일본에서는 3번의 지진 밖에 발생을 안 했습니다. 현재까지 3월 2일에는 역시 중부지역인 나가노현 중부와 관동지역 이바라키안 남부 그리고 이시가와현 노도지방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3월 3일 초승달 직전에 3월 1일과 2일에 지진 횟수의 감소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진도 5 이상의 강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지진이 17시간이 멈추어 있다가 호카이도의 내무로에서 규모 4.5 이상의 군발지진 그리고 역시 중부지역의 도야마현에서의 군발지진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바해구에서 지진이 증가하면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화산이 이틀 연속으로 경계수준 으로 상승하였으며 오키나와에서 규모 5.9의 강진 그리고 미해연에서의 이상징역 그리고 독하라열도에서의 군발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어제 뉴질랜드에서 규모 5.8과 5.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오늘 3월 1일에는 통과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월 15일에 발생한 통과의 해저화산 대폭발에 대하연은 자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통과해저화산 대폭발 직전에 바로 이곳 네이아프성 근처에서 규모 5클래스의 강진 이후에 통과해저화산이 대폭발을 하였는데 사무리 이론을 저녁 7시 14분 20초에 통과 네이아프성에서 북동쪽으로 52km 지역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난달 1월 15일에 발생한 남태평양 바누아투 근처의 통과 인근에서 해저화산이 폭발했을 때의 약 1만km 떨어진 미국 알래스카에서도 화산 폭발음이 들릴 정도였으며 화산재와 화산가스 기둥은 19.2km 높이까지 치솟았고 거대한 폭발로 성은 두 개로 분할됐으며 해적 케이블이 손상돼 통신이 마비되는 상황도 일어났습니다. 또한 화산에 의해 발생한 쓰나미는 일본 등 태평양 인적 국가들에까지 전달됐으며 화산폭발력을 나타내는 지수인 화산분출지수인 vei도 4에서 6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vei가 6 이상이면 화산폭발로 인해 분출된 화산재와 가스가 햇빛을 차단할 수 있어 지구 기온을 떨어뜨리는 기후 변화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내일 3월 3일은 초승달입니다.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이 올 때 보이는 보름달의 슈퍼문이라고 하고 당연히 슈퍼문이 뜰 때는 달과 지구와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지구에 미치는 달의 중력이 커지게 됩니다. 일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대규모 지진들이 살이 기간에 일어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기조력은 양쪽으로 당기는 힘이고 결국 기조력이 강해질수록 지구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작은 천체가 중력이 센 천체에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 기조력이 세지고 이 힘이 결국은 천체를 파괴합니다. 하지만 달과 태양의 기조력이 지구의 지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해와 달이 같은 방향에 있을 때는 달의 기조력과 태양의 기조력이 합해져서 평소보다 훨씬 큰 기조력이 생깁니다. 해와 달이 반대 방향에 있을 때도 달의 기조력과 태양의 기조력이 합해집니다. 기조력은 달을 향한 쪽과 그 반대쪽에 동시에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해와 달이 같은 방향에 놓이게 되는 응력 1일경이나 서로 반대 방향에 놓이게 되는 응력 15일경이 기조력이 가장 커지는 시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